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왼쪽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승호구 수빈이 오늘 너무 좋은 자린데 아우 진짜 예쁘고 아름답다 세상에 오늘 의상 좀 힘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네 그냥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핑크빛을 제가 처음 봐요 많은 분들이 지나갔는데 블랙 화이트 옐로우까지 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혼자 지금 이거 너무 반칙 아닌가요? 아니 아니에요 오늘 우리 승호군이 또 노미네잇이 됐잖아요 너무나 큰 상에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? 어 받을 것 같아요 오빠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? 상수가 지금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뭐 다 보이는데 우리 승호군은 어때요? 우리 수빈씨 또 상 받아야지 1인 2억으로 얼마나 고생해요? 네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또 특히나 역적에서 네 너무 더운 날 고생 많이 해가지고 추운 날? 네 아무튼 더운 날 추운 날에 많이 고생해서 수빈씨도 오늘 꼭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군주의 역적의 로봇이 아니냐 또 함께 하게 됐거든요 두 분 다 MBC 기여한 바가 굉장합니다 만약에 상 안 주시면 좀 따져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새해는 로봇이 아니라서 직접도 시간 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시청해주세요 자 강민혁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병원설에서 함께 하셨던